김희석 야, 여기 있잖아 알았지 그런 거 없는데? 됐어 네 변질하게 한 번도 안 느끼셨어 아, 나 천혜령 옆에 있으면 다칠 것 같은데 렛츠 고 이별은 만남보다 잠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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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빨리 이별하러, 이별하러 가 그런 말은 제발 하지 She's my baby 하하하하 단어 단어, 다시 원어, 다시 원어 단어, 다시 원어, 다시 원어 단어, 다시 원어 단어, 다시 원어 그러면 4명 다 꼴찌로 4명 다 탈락 4명 다 탈락 4명 다 탈락 꼴뚜하기 싫어가지고 하하하하 승부욕 승부욕 이별하지 말란건지 instant 아, 이 가능한 상황이 이별하지 말란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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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 그거 해, 진지 아빠라 이별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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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ㅕ % 5시 왜냐면 어려워서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와 바로바로 안 나와서 어? 나 바꿀게요 아, 나 있었는데! 아, 나도 있었다. 바꿔, 바꿔! 여러분! 감사합니다. 여러분! 세훈이 아직 안 했지? 세훈이 아직 안 했지? 어? 어, 나는! 미안해. 어, 진짜? 망해, 진짜 대박이네. 어, 혹시 사람이 있겠지? 오케이, 넥스 무. 나는 그 연예인 의념은 있어요. 수호, 박신혁. 어우, 김신혁 아니에요? 자, 우리 그냥 셀럽이로 박신혜. 아니, 셀럽이, 박신혜.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! 왜 말을 못 하냐고! 박신혜! 아니, 셀럽이로 말을 안 하기로 했잖아! 사게 해줘. 아주 아주. 방송용. 벽 사이도 돼요? 벽 사이 되지. 나도 얻어먹고 템백시디 템백시디입니다 템백시디. 내 안에 숨은 것들이 말야 날 참 많이 변하겠잖아 날 잠재워. 미안해. 어? 어?